전주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리사이클링타운의 주관 운영사 변경을 두고 시의회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노조가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전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300톤 등을 처리하는 리사이클링타운. 민간이 시설을 지어 소유권을 전주시에 넘기고 20년간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수익형 민자사업입니다. 그런데 2016년 가동 이후 지금까지 주관 운영사가 세 차례나 바뀌게 됐습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사업을 주관할 운영사는 폐기물 처리 경험이 없는 일반 건설사. 이 때문에 전주시 의회를 중심으로 부실 운영을 우려하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공공운수 노조가 일부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부추기는 주관 운영사 변경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겨울철에는 음식물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한 번도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해보지 않은 일반 건설사가 지금 이 시기에 운영한다는 것은. 앞서 전주시는 출자사들끼리 주관 운영사를 바꾸는 경우 행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주관 운영사 변경에 따른 직원 고용 승계 역시 마찬가지라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가 근로자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권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취 민원을 비롯해 다른 지역의 음식물 폐수 처리 등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은 리사이클링 타운. 해마다 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기반 시설인 만큼 투명한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